자 메인 쾌가 아니라 잠깐 서브쾌로 갑시다 SP는 못참지 그리고 이 게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에스 아니 그 서브쾌가 되게 깨기가 쉬워서 부담이 없어 어 잠깐만 어라? 아 얜 안 바꿨구나 얜 C 됐지 이거 너무 하얀데 바람을 일으키는 원숭이? 그게 뭐야 전영장 거물을 사냥하다 아 이거 아까 저거구나 새로운 스킬 저기 거시기 개방조건 트라스리다가도 여기구나 저기 있네요 어 근위병이다 장갑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는 애들은 어 좀 많은데 아니 잡아야돼 우리 레벨 몇이야 근데? 아직 24야? 데스펀처래 이름이 얘들아 이거 에이프부터 잡자 자 아니 아니 근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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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빡세 야 그 어디있냐 야 좀 쉬자 일단 cp가 바닥났어요 싫으면 어떻게 임마 좀 좋아해 봐 요리 똑같은거 로우랑 키사라가 생겼네 그래서 오빠가 듀오 알림 암살범으로 몰렸을 때 더 충격이 컸겠네 네 네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 네타를 하고 또한 후회하니까 응 하.. 좋은 기회다 오늘은 형님이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까 야 너 무슨 오빠 바보냐? 하하하하하 신났네 아주 근데 들어 줘야지 뭐 저런 상황이면 어디보자 어? 어? 뭐야? 버그요? 일단 서브캐 완료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서브캐 있으니까 쭉 받읍시다 요거는 그래도 SP 한 300 주겠지? 2,300 사이? 나름 기간 특급 잡은건데 그게 325 크으 좋다 달달하다 만민의 보호자 어디 보자 저거 투기장도 가봐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몰아서 깨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투기장은 걔네 키사라 친구 매트지? 또 거대즈굴이야? 미쳐버리겠네 또 기간트야? 아니 받고 갈걸 한번에 갈걸 그랬다 그 밖에 없는거야? 저 위에도 퀘스트있네요 저것도 받고 가죠 어떤 지구를 퇴치해주세요 일수도 있으니까 어? 아니 야 여기는 무슨 보스급이 3마리야 아니 서브캐로 3마리가 연달아서 나와? 너무한거 아니냐? 아이 궁전에도 쾌가 있네? 혹시 3마리가 아닐지도? 설마 설마 또 기간트 아니겠지? 아니 이게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기간트 못선이네? 걔네가 그렇게 만만한 애들도 아니고 사실 아니 어? 책에 홀리는 그래? 아는 사람 싫어! 뭐.. 나도 너무 힘들어 뭐.. 넛싱하고 귀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어.. 아.. 어어? 개꿀이네요? 드래곤! 저건 못 참겠다. 원래 저 위에 있는 스킬 두 개를 찍으려고 했거든? 새로운 마법이니까 얼굴 빨개진거 봐. 어? 로즈마리? 이런 것도 줘? 최고로 희귀한 책을 보여준다? 뭐야. 최종 무기 보여달라는 건가? 매직 마크. 어? 속공지인가? 야, 드디어 생겼네? 저거 언제 생기나 했는데. 레드로즈마리? 좋다. 아, 이제 끝났네요. 지금 가진 건 더이상 없어. 퀘스트는 어디서 보지? 어? 이제 하나 남았네? 최고로 희귀한 책을 보여준다. 185 SP 아, 여기 미리 나오는구나. SP 얼마 주는지. 어? 984? 그럼 저거. 크리 시 에이즈 회복. 크릴을 띄울 수만 있으면 개꿀이니까. 천? 천? 이제 날아가죠? 뭐야? 어? 여기선... 아, 열 수 있지? 놀래라. 채석장부터 가자. 제 1광구. 뭔가 묘하게... 칠광구가 생각나는데. 잠깐만. 바위이자다. 그치? 문단 다시 들어와봐요. 기간 렉커렉. 야, 저 오른손 너무 치고 싶게 생겼다. 근데 저게 포인트가 아니네. 여강좌. 효진 거. 1,600? 크리가? 미친거 아냐? 쓰러져 미친거 아냐? 던진다 아! 아퍼 안 깨져 젠장 いやいやシオン止まってるよ ザリギルをもたった? ザリギルをもたった? ガボンか? これは一応を負 ł Osmanに Anger. ザリギルとメクゼリが上げます 늦었네 안쓰느니만 못했네 안쓰는게 거짓말이야 안쓰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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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udsha 뭐야? よし!今のうち! 仕留める! グーリー! 陣内を高まついかん! このままになりやく! 相手は本気だよ! クリスト! やっと攻める! アプリスター! ゴハザ! ゆっくりなど蹴る! あの動き! 大技が来るぞ! 能力! クリスト! クリスト! トゥ! トゥ! 痛すぎ方よりの弱な! グリー! リーズラウター! 引っくり! アウト! 이거 타이다 율바다가 그냥 쏘는게 나은거 같은데? 아닌가? 아잇 아잇 그리고 하고 있어요 급하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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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끝! 힘들어 자, 이번에는 아이씨! 에, 이씨! 오, 그, 아주 간단하게... 이거..이거 누구야? 아씨 지쳐.. 도서실 아니고.. 이거 숙소 갔다 와야겠다.. 아.. 선생님 잡았습니다 골렘 SP 내놔요 바위조차 부수는 방패를 깐치는 난다잉 아 사자전후 좋아 어.. 이거 좋은데? 속방 30개 꿀 그 다음에 숙소 들렀다가 갑시다 이거 피 회복을 계속 해야될 것 같아요 일단 CP도 바닥날게 빨리 달리면 한 3, 4시간에 에피소드 하나씩 끝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한 12시간 15시간 안에 5영장 얘기 끝내고 그 다음 걸 했겠지? 보통 빨리 달리는 사람들 스크린챗도 안보고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트라스리다가도 아 저기에 나왔어? 일로 가는게 더 빠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씨 장난 아니기나 오두막 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 크다 레이징 데셔 26레벨이네 일단 패턴파크 달려올거야? 아 뭐야 하여튼 무려는... 무려는게 무렸나? 작전 상세 50%밖에 없어? 아니다 돌치다 아 이게 온다 너무하네 순신감을 끝까지 안맞았어 아 개아파 진짜 이거 왜 헬프로 못하겠지? 사본이잖아 사본이잖아 드디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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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 launch 같은 과격이 외모 completamente 아유 이거 로건 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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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오버리핀 상태구나 오이 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 ... 스크랩 쇼이 아 힘들어 비스킨트 숙소가 아니고 그냥 비스킨트 여기 서브캔은 3개, 4개? 4개 있었는데 그중에 3개가 기간트 잡기 어 빡세네 근데 퀘스트상에 기간트라고 표시됐던거 말고는 기간트가 아닌거 같긴 한데 그냥 보스전 3마리라고 하면 되겠죠? 보스전 3마리 흐르르르 얘는 기간트가 맞고 24레벨 24레벨 지금 몇시간 했을까? 한 20시간 했을까? 16시간밖에 안됐네? 아직 게임 한참 남았어요 그렇다는게 테일즈는 아무리 빨리 깨도 한 40시간 정도는 해야될거란 말이야 어? 오 뭔가 새로나왔네? 송골매 앞으로 갈곳에서 나오겠지 이런것들? 그 어떤것도 없네 어? 나 갑자기 궁금해진거 있는데 혹시 뭐야? 뷰스킨트? 아아 혹시 저게 도서관 사서 마지막거 아냐? 아 됐으면 좋겠다 에이 아니네 에이 까비 얘 이제 옷 골랐을까요? 이제 고를때 되지 않았어? 음? 아 언제 찾는데? 아 진짜 야 니 퀘스트 받고 최소한 12시간은 지났어 임마 이건 뭔데 아 거대 죽음 그거 못 깰거 같은데? 아직 아 미쳤나봐 아베스 한마디야 와 너무 아프다 미쳤나봐 야 왜 나는 마지막이야 아 미쳤나봐 타이밍을 완전 풀로 잡아야 되는데 와 도저히 못잡겠다 난 살렸어? 뭐야 아 살리기 직전에 전멸하면 못살리네 진행하러 갑시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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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único 자 또 이제 메인 퀴 진행하러 갈 차례입니다 아멘